로스트아크 신규 클래스 건슬링어 업데이트 2021년 신규 클래스 업데이트를 기념하여 모험가님의 빠른 성장을 도와줄 슈퍼 익스프레스 이벤트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슈퍼 익스프레스? 도대체 그게 뭔가요? 슈퍼 익스프레스란 1340레벨 미만의 캐릭터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랍니다. 아주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겠죠? 자, 그럼 슈퍼 익스프레스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슈퍼 익스프레스 하기 전, 이건 먼저 꼭 기억하세요. 슈퍼 익스프레스는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915 이상 1340미만의 캐릭터를 이벤트 캐릭터로 지정하여 미션을 클리어하면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신규 유저인데 언제 915레벨까지 달성하나요? 걱정은 금물! 로스트아크에서는 슈퍼 익스프레스 이벤트에 맞춰 915레벨까지 빠르게 달성 가능한 점핑권 이벤트까지 동시에 진행 중이랍니다. 먼저 이벤트 페이지에서 점핑권을 받은 후, 캐릭터 선택 창에서 점핑하고자 하는 캐릭터를 골라 점핑 성장을 클릭! 메뉴 중 페이튼 패스를 선택 후 이벤트권 사용을 클릭하시면 적용 완료! 이제 게임에 접속하여 핵심 가이드 퀘스트를 차근차근 따라 하다 보면 금방 915레벨을 달성할 수 있답니다. 성장에 꼭 필요한 퀘스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겠죠? 이 밖에도 퀘스트 저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 퀘스트들을 통해 로스트아크의 다양한 시스템을 익힐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크라시아의 모험을 위한 슈퍼 익스프레스를 즐길 준비 완료! 슈퍼 익스프레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쉽고 빠르게! 슈퍼 익스프레스 이용 방법! 점핑권과 슈퍼 익스프레스는 3월 31일까지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단 이번 익스프레스는 3월에 등장할 스트라이커를 포함하여 한 번만 사용 가능하기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이벤트 페이지에서 익스프레스 미션을 수행할 캐릭터를 선택한 뒤 게임에 접속하게 되면 미니맵 우측 하단 선물 상자 모양의 아이콘에서 레벨별 미션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션을 수행하면 다양한 성장 지원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슈퍼 익스프레스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참! 한 가지 꿀팁 전수! 점핑권과 익스프레스 이벤트는 플레이하는 캐릭터별로 지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로스트아크를 처음부터 플레이하면서 915레벨을 달성한 뒤 슈퍼 익스프레스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점핑권은 새로운 캐릭터에 적용하고 기존에 육성한 915 이상 1340미만의 캐릭터를 등록하여 빠른 성장을 시킬 수도 있답니다. 이제는 더 큰 로스트아크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더 자세한 가이드는 게임 내 R2T 가이드북을 통해 확인 가능이며 이어지는 다음 영상까지 시청한다면 보다 즐거운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럼 로스트아크가 모험가님의 여정을 응원합니다!